지금부터 먼저 오늘의 순위 5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희의 1년 커플! 4위 등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상훈, 김현욱, 껍발! 다음은 3위입니다. 지찬수 김경건입니다. 다음은 조현우, 김하정 커플, 박병창, 이민호 커플! 다음은 조현우, 김하정 커플, 박병창, 이민호 커플! 아, 여기 또 하나 입고 싶다.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하시고, 우승자는 마지막 우승자 10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사장님이 1등을 할 것입니다. 이민호에 결합할 수 있어요. 제발은 LET Jane1기입니다. 감 Corps이 이민호 Here you go!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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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